진짜. 이제 가짜 우승. 그렇지. 가짜지. 이게 가짜지. 이거 내가 왜 알면서 넘어갔냐. 나 이거는 아쉽다, 진짜. 두 개는 진짠데, 그림인데 하나가 사진이야. 나는 오레오가 가짜 같아. 저는 오레오가 그림 같고 바나나가 사진 같다는데. 진짜야, 컴온. 컴온. 결과는 좀 나와 있는 거니까.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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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가짜. 어? 어? 둘이 다 가짜네. 뭐야? 안녕하세요. 극산일화 작가 드로잉 구수경입니다. 현재 누적 조회수 6,900만의 구독자 48만 명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떻게 된 거야? 오마이갓, 이거 진짜. 어머, 어머. 드림이야. 우와. 대박이다, 진짜. 야, 너무 잘 그렸다. 오늘 보신 그림도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 6시간의 그림 과정을 거쳐서 상생했습니다. 식스센스 여러분, 오늘 보신 그림은 진짜입니다. 오마이갓. 뭐야? 전부 다 틀린 거야? 두 개라고 했잖아. 아니, 아닌데? 그 말이 아닌데? 그럼 뭐야? 틀린 거야, 우리? 그럼 뭐야? 우리가 뭘 놓쳤나? 그럼 다 틀린 거야? 오늘 아침에 분명히 S가 붙어있는 공간에서 가짜 두 개를 찾으라고 했죠. 어? 뭐야? 뭐가 있었는데. 속닥, 속닥 갔어. 여기가 가짜라고? 속닥, 속닥. 무인 카페에 갔다 가짜였다? 잠깐만, 그것도 하나였어요? 그래, 거기 S에 붙어있었어. 거기 S가 있었어. 야, 네가 아까 가짜냐고 물어봤잖아. 내가 이거 여기서 만든 거냐고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만든 거예요, 여기서? 이건 진짜야. 실제로? 이건 진짜야. 식스센스에서 만든 건 줄 알았어. 뭘 만들었다. 이건 식스센스에서 만든 줄 알았어. 이거는 무인. 이거는 무인. 어디, 이거 먹어봐야지, 또 내가. 아니, 오빠가 좋아할 맛. 오빠 진짜 맛있어요. 아, 너무 좋아했네, 진짜. 아, 나 이거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야, 우리 셋은 이거 완전 우리인 줄 알고. 아, 말도 안 돼. 와, 진짜로? 너무, 너무 신식이더라고요. 아, 진짜. 아, 진격이야. 이건 아무도 몰랐던 거잖아. 아, 그런데 아까 PPL이라고 그래서. PPL인 척 해야 되니까 작품을 잘 해야 된다. PPL인 척 해야 하는데, 와. 그러면 다른 라면 먹어도 됐네. 아, 나 미치겄네. 진짜 나 너무 손을 끼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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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완벽하게 수고 왔네. 내가 그래, 아주 잠깐인데 그 생각했거든. 무인? 아까 그렇지 않아? 사람이 없다, 뭐. 네. 들어가는데. 맞아, S가 쓰긴 공간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 공간을 보라고 계속 들어가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야, 저 기중기가 그래서 왔구만, 저게. 와, 지금 해체하고 있는 거야? 와. 아, 우리가 의심을 한 번 했었어야 되는데 저거를 왜 몰랐지? 상상을 못했지. 와, 근데 진짜 잘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약속 드린대로 제시 씨. 진짜? 제일 많이 맞췄으니까 상품 드릴 거예요. 우와. 현주야, 너 바꿀 거야? 네. 제시야, 너 좋겠다. 나도 저거 보니까 되게 갖고 싶다. 제시 나한테 팔아. 나한테 팔아. 우와. 우와.